와... 할배 오진다... 한번... 이거 불러볼까? 왕실 근위병? 돌격시킨다고? 자, 나가서 연설 한번 땡깁시다 아, 고양이도 있네 자, 여러분 제가 함부르크의 왕입니다 나는 우리의 적들을 맞서 몸속 군대를 이끌어갔고 당신들 모두 값진 목숨을 내놔소 영원히 끝낼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호감도 쭉쭉 올라가는구만 호감도 쭉쭉 올라아야는 호감도 쭉쭉 호감도 쭉쭉 똑같은 말 계속 하네 왕 옆에 서서 셀카 찍고 가는 거 봐봐 슬슬 인기 없어지는데?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왕실 근위대 왕실 근위대 도격! 누가 왕실 근위대야? 오 우와 방패 들고 오는거 봐봐 오 개멋있어 와 싹 골라서 하수인만 싹 다 잡네 이럴게 인기 쫙 올린 다음에 와 왕실 근위대가 개쎄다 동네 주민 왜 다 죽여 이거 뭐야 왕실 근위대 왜이렇게 악해 무슨 시민한테 죽어 뭐죠? 면책 무효화 시킬까? 누굴 면책을 무효화 시킬까 예? 고발해 이 새끼 나 설마 고발당한 건 아니겠지? 자 앞으로 이 함부르크의 왕으로서 이 한자 동맹 맺어져있는 런던과 단치 함부르크 그리고 하나 어디죠? 하나 더 있는데 베르겐 이렇게 네 군데에 도시를 어떻게 통치할지 다음 이 시간에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